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제동 일정할게요 이거는 이해를 보도록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거는 윤철이 77퍼야 김윤중 40.7퍼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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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겨볼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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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성이네 다크야 하필 아 왜 다크 오리진이야 1.7 아니 너무 좋은데? 왜요? 나이스! 나이스! 아 뭐 해야되죠? 그만하면 아니 형 그냥 꼬라박만 하지 말고 좀 갈 때 유닛을 보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맨날 이 셔틀 못 내리고 다 죽더만 흐흐흐흐 아니 형 문제 안 싸워서 져 맞아 4대0 맞아? 응 윤중이가 5경기인가? 나 4경기 김지성 어우 세상에 가짜 그럼 야 지성이 ㅈㄴ 잘하던데? 땡이 있구나 사웃도 돼있다고? 사웃도 돼있다 정길툴의 걸리버인가? 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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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걸리버의 원조 야 보여줘 지성이를 안 뽑은 이유를 보여줘 변진게이트 마당게이트 아 지성이 서치할텐데 근데 또 상대는 김윤중이잖아 또 안할수도 있어 얘 무조 입구맞지않나? 점중이요 아 여기는 어디야? 뭐야 이거는? 좀 멀리한다 다리앞에 그래도 하는게 낫지않아? 서치를 할걸 생각을 한거 아냐? 다리앞에까지 아니 근데 할거면 다리앞에다 해야지 그래도 아닌가? 개멀리했네 개멀리 별로 차이가 안나 까스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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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근데 괜찮아 우리의 계획은 4대1이였어 그래? 하나로 잡아 멀어서 이게 질럿이 느려가지고 오! 잡아 잡아! 아 제발 잡고 그래도 많이 때리긴 했는데 우리 가스 타야되는거 아니야? 아 아 뭐야 이게 아니 이 형은 지금 뭐야 다른경기 현재야 너 이거 보지마 아니 이거 그냥 선질맞고 있는거 같은데? 그래 이거 그냥 선진이랑 다를게 없어 근데 프로브가 없네 아 쉿이다 쉿 뭐야 투마린한테 줘야돼? 와 쉿이다 쉿 쉿 아니 요즘 괜찮다며 점중이 아니 무슨 맨날 1승 1패나 뭐 2승 1패 뭐 어? 와 이렇게 못하고 처음 봤다 전진 게이트하고 와 이거는 어디가서 전진 게이트라고 말 못하겠다 가는게 맞나? 아냐 끝났어 저 찍어 펄처 나오잖아 얘 드라차에 펄처가 나갔잖아 야야야야 깨진다 파일런트 짓는다 와 파일런트 짓는다 아유 아 왜그래 야 파쿠르틴에서 이렇게 뛰는 토스가 어딨어 진짜 재밌긴 하다 근데 우리가 3대0이라서 다행이지 진짜 아 좀 밟을 거 같냐 아 그럴 거 같더라 밟았어? 어 밟았어 밟았어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아 빨리 끝내줘 꼴 더 보기 싫으니까 꼴 더 보기 싫으니까 끝났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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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탱크 잡느라 드라곤 6개 죽었어 이야 시원하네 와 저걸 또 못잡았어 저걸 또 왜 안잡아 아 아 나 왜 하필 내 앞경기야 김윤중이야 맨날 뭐야 윤중이 있었어? 어 미안하다 진짜 어 아 윤중이 왔어 아 윤중이 왔어 아 윤중이 왔어 아 윤중이 왔어 아 맞어 터졌어 나이스 김윤중 스코어 와 이게 낫다 차라리 응 그래 윤중이 뭐 요즘 반타적은 한다며 내가 이기면 팀이 지더라구 그래서 이기나 그래 질놈이 진거야 아 아 이 새끼가 진짜 아 아니 오늘 우리 팀 좋은데? 잘하는데? 잘해보죠 어 야 이거 또 위너스 형한테 김윤중이 또 한번 해줄까? 어? 어 오케이 야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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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그런 생각하면 안돼 그런 생각하면 안돼 처음하고 뭐 롤 한게만 해도 되겠는데? 어 어 어 뭐 오랜만에 한번 갈까? 아 윤중이 형 나갈거에요? 어 내가 할게 진짜 나음 믿어봐 진짜 윤중이 웹이긴 한데? 응 모르게 일격기만 따내면 응 응 저그 나올거 같긴 해 삼적으라 응 빨리 간단거 아니야? 이거 이기면 그냥 끝났어 좀 조언좀 해줘 우리 토스트들이 아니야 아니야 필요없어 진짜 잘해 아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심신이 잘 되어있어 아이 쌩까졌다 체력 좀 컨디션 좋은데? 어 컨디션 괜찮아 좀만 잘 써봐 어 뭐야 뭐야 아 고개 한거 맞아? 아니 그래서 왜 여기서 싸우려구야 아니 왜그래 형 질라 살려온다 들어가 토크 점사 잘했다 요거 테프 많이 잘라는데 흐소 tomb Human poses 왜 안와 왜 지금 또älle 떠안와 흐소 야 질라 어디가 빨리 와 아아아아 liberty 検사를 왜하냐 진짜 답답ardan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똥같이잖아 진짜로 이게 뭐냐고 아 저거 유니 올라와서 그냥 싸웠으면 어? 아니 넉대만 나게 아니 없긴 한데? 어? 아니 이겼네 이겼잖아 캐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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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리버를 안 쏘자 상대 탱크가 상대를 왜 리버를 안 죽여? 아니 이렇게 해도 이기는 게임을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고 어? 아 이렇게 해도 그냥 막네? 어 6회도 치켰어 리버 뭐해? 리버 뭐해? 리버 뭐하냐고? 아유 진짜 아 진짜 리버는 무슨 조야? 주인 잘못 만난 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골리앗이 없는데 5캐리어 내 지금 뭐 3골리앗 뒤에 있는 5골리앗인데? 아니 사람을 봐야되 이게 질수도 있어 진짜로 캐리어 써주니까 잘하네 그래 캐리어를 써야 한 번씩 이겨 어쩌다 한 번씩 아니 캐리어를 안 쓰고 맨날 지상군 꼬라박만 한 거야 나도 잘하네 와 그래 역전의 변수가 없는 게임이잖아 나도 원래 승괄 50% 마인드인데 뭐야? 김지성 나왔네? 대가수원이면 이거 대가의 점유가 한 번 더 가능한 거 아니야? 특색도 물어보네 아니 근데 왜 지성이 나왔지? 저기도 윤중이가 테란전을 더 못한다 마인드네 근데 저그를 아낀다? 근데 이게 맵 순서 때문에 그런가? 스타들은 저그 토스전 그래도 괜찮지 않나? 이 정도면 지성이가 뒤에 맵이 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테란은 앞에 나가긴 해야 되니까 어 맵이 맵 보면은 근데 앞에 맵 하는 게 훨씬 낫거든 왜냐면 이 다음에 라디에온 레트로 순 아닌가? 어 이 다음에 라디에온이야 어지럽긴 하네 그래가지고 테란이 낫다는 마인드긴 한데 윤철아 블리츠 테란전 운영한 적 있어? 나 옛날에 영진이 형이랑 반땅 했었잖아 언제 했었어? 아 반땅 한 번 했다 나 봤어 영진이 형이랑 반땅 해가지고 툴리버 뽀록으로 마지막에 밀었어 11에서 털어가지고 어 11에서 털어가지고 끝 한 점 말고? 응? 끝 한 점 말고? 프로리그에서 한 적 있어? 어 프로리그에서 그때 너 없었나? 나 없었던 거 같아 현재가 없는 프로리그가 있어? 그때 그냥 반땅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는 그림이었는데 갯보록 뚫기로 이겼어 결국 이겼네? 결국엔 이겼어 마지막에 드라곤 딱 두 개 남고 이겼어 때라나 하나도 없고 어 자원 안 파고 있었던데 드라곤 두 개? 아 뭐야 배 떠야? 밖에 떠다 일단 빌드를 줬네요 밖에 떠다 빌드를 줬어요 물 좀 갖고 가야겠다 이거 내 19넥하면 엄청 구린 거 아닌가? 와 15컴이야 와 15컴이야 야 영진이 형이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원래 배 떠하면 무조건 지금 저거 바라봐도 유리하잖아요 응 주도권이 없다고 불리하단 마인드라서 음 다시 팩도로 갔어요 영진이 형 그래서 빌드 싸움이 안 되나 영진이가 이제? 아 뭔가 자신감이 없어 운영에 자신감이 지성이는 운영하면 이긴단 마인드긴 한데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그냥 다 실력 거의 비슷해가지고 자신감 싸움인 거 같아 영진이 형 뭔가 운영하면 뭔가 빡세단 마인드라서 뭔가 움직임이든 뭐든 뭘로 이겨야 된단 마인드가 있어서 음 이러면은 근데 테라니 많이 좋긴 하잖아 어 느낌 개구리 잡혔어 와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내가 난 칠 대상까지 본다 이거 누구 걸로 들어갔지? 칠 대상 아 난 무난하네 투팩 하고 투팩 정 At 그냥 7대3 음 헤란이 좋다 편하네 여기서 트리플 해야겠다 그냥 옵트리플 아 근데 저 SCB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제발 드라곤 아 생각 안한다 와 와 어떻게 딱 잡을 알 수 밖에 없어 드라곤 아니 어떻게 알았지? 딱 타임맛게도 눈에 CB가 아 옵트리 걸려가지고 아니 이러면은 보면은 3템 크러쉬 나오지 않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서 팀게잎 질려나? 나 3팩 압방 무조건 나올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우아 우아 아 아 아 일단 이게 삼탱크를 아 이거 저 짜증나는데 이거 아 근데 게이트 엄청 늦게 지은 거 아니야? 음 좀 늦었어 저 첫 번째 게이트 때 지금 두 개가 완성됐으면 어떻게든 들어 한 바퀴가 뜨는데 삼탱인가? 네 삼탱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은 무조건 나오지? 근데 왜 안 나와? 근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안 나오잖아 1억 건 왜 삼탱을 해? 나도 이거는 이해 안 되네 그래도 센터는 나가서 압박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아니 나가라 나 벌처 미리 세팅했네 아 벌처를 돌리면서 나가는 거야? 어 벌처를 이미 돌렸어 막기 힘든 거? 아니 이건 늦게 와서 난 드라곤이 응 목표보다 잘 붙였고 언덕이잖아 여기 잠깐 앞쪽에만 앞쪽에만 앞쪽으로 나오고 나이스 6마리 아 아 저거 안 죽었어 와 6마리 때리지 않았나? 컨트롤 좋았는데? 드라와봐 지금 괜찮아 잘했네 컨트롤 잘 때리긴 했어 어 어 사드라가 계속 죽어야 되잖아 십드라 지금 봐봐 이거 여기다 자만이다 지성이 이거 개십자만이야 진짜 개십자만이야 아니 이게 탱크가 딜을 못 넣고 벌처만 안 죽었어 벌쳐도 엄청 느린데? 개 짤막인데? 개 쌉자만 했어 지금 왠종아 스타게이트 지어봐 이제 스타게이트 지어야 상파스에 마당마당마당마당마당마당마당마당 마당만 그랬을 때 되지 않았어? 딱 맞았어 나갔어, 나갔어 잠깐만 아니 캐리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그림 아니에요 김윤주 이 정도로 택크 저거 탑 탱크 잡으러 가 탱크 잡는게 더 클 수도 있어 아 근데 벌써 이렇게 라인이 없다 본지는 아 당겨봐 1탱크라도 2탱크라도 잡아야 돼 하나만 하나라도 말은 없잖아 하나만 하나라도 말은 없어 하나더! 지금 괜찮잖아 컨 싸우면 되잖아 나이스 빼 빼 빼 3탱크 3탱크 오! 3게이트 그러네 3가스 바로 지었네 어 눌러 눌러 점리어 출발해 오 종종이 얘도 잘하네 점리어 간다 스타베이트부터 지워봐 그냥 출발해 점리어 드라크 빼고 아 스타베이트부터 지으라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스타베이트 지어 빨리 스타베이트 지어라구 아 본지 가스 2개 파고 있구나 뭐? 잠깐만 탱크 2대 더 먹었는데? 아 본지 가스 2개라서 지금 가스가 너무 없었다 아 가스가 없어서 못 지은거야? 스타베이트를? 본지 가스는 언제부터 2개였지? 그러게 이거 깨네 아니 리버도 근데 가.. 어? 아 근데 이게 가스 해봐 가스 해봐 이 양반아 스타베이트 안 가는데 그냥? 근데 리버 안 가고 필요있으면 그냥 지디라로 이거 막았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아예 본지 가스 2개 윤중이가 이런 실수하는 거 처음 본다? 윤중이가 이런 거 프로봄 많이 봐가지고 오래 봐가지고 얘 이런 건 실수 안하는데? 아 왜 역전 나올 것 같냐? 이러면 질 것 같은데? 아니 그냥 필요해 나 하지 근데 아까 전에 아 씨 마인발던 것 봐 아까 전에 해줬던 피드백 근데 싸울 때 싸워라 그거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점중이 형이 뚫혀면 그냥 뚫리지 않을까? 그니까 싸울 때 싸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캐리가 안 가니까 가스 잃어도 괜찮지 않아? 3가스는 왜 하나판이야 근데? 가스가 왜 3가스인데 왜 이렇게 가스가 없냐? 본지는 넣었다 본지는 넣었는데 3가스는 1개 파니까 뭐야? 사실상 그냥 이가스야 나온다 아니 이게 나온다고 얘? 얘 업테라 나오면서 나오네 아니 윤중이를 뭘로 보는 거야 얘? 잡밥을 보는 거죠 그냥 아니 셔틀리버 있어 본지의 리버는 왜 안 기어와 아이고 야야야야 그렇지 이제 이제 가면 돼 그렇지 접을 때 됐잖아 그렇지 봐봐 갈지만 기다렸자 피 그렇지 시간 벌어 시간 벌어 야야 리버 어떻게 하지마 잘 번다 본질 리버도 좀 기어서 마당으로 와있지 3리버인데 3리버 아 이러면 6신 못 없다 아니 근데 자리가 잡혀야 돼 아니 일단 허리 끊어봐 아니 왼쪽 움직임이 너무 느려 왼쪽 움직임이 마인드가 좀 하고 아니 싸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드라... 한 마리만 리버 내리고 리버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지금 마인드가 좀 해봐 어? 싸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센터 병력 아니 그냥 싸먹을 수 있잖아 탱크 봐봐 별로 없어 벌초 잘라 벌초 잘라 나이스 그냥 싸먹는다 벌초 잘라서 아니 허리 끊어버렸잖아 지금 야야야야 드라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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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상들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발질 안 나오나? 발질 왜 이렇게 세팅이 있냐? 왜 왜 질러 아직까지 유닛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지? 구석이 뭐 8명 막혔었어? 공격이 너만 찍혀 어? 아니 왜 드라가 나오냐? 아니 발질을 세팅하라고 이야기잖아 근데 드라도 괜찮겠다 아니 그냥 막잖아 이거는 아니 셔틀이 있잖아 아 육탱크 밖에 없어 육탱크 밖에 그래 싸울 때 싸워 형들 3등에 먹긴 했는데 아 드랍시 온다 드랍시 아 이거 시간 좀 더 걸리면 안 돼 깔 떨어지러 가야 돼 언제 싸울 거야 아 드랍시 지금 싸워야 돼 아 너 지금 안 싸우다 벌초 드랍시 게임 말린단 말이야 이거 아 이거 드랍시 아 이거 벌초 드랍시 때문에 홍콩 가겠는데? 아 이거 홍콩 간다 저 셔틀 어디가? 셔틀 어디가? 뭐야? 아 졌다 아 졌다? 한 개 셔틀을 줘야 돼? 이걸 줘야 돼? 뭐야 대체 아니 이거 뭐야? 내가 셔틀을 그렇게 그냥 죽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싸울 때 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럴 건 그냥 캐리어가 많이 던지 아니 형 장우찬 아니라고 진작 이렇게 싸우던지 아니 본친 어쩔 건데 누굴 이거 아냐? 아직은 괜찮아? 지금도 입고 30만원? 어 상황 나쁘지 않긴 해 근데 아까 탱크 좀 많이 잡아먹어서 탱크는 상대가 없는데 뻘쳐빠랬는데 그정도로는 안돼서 다섯시 짓는거 뭐야 와 이 새끼 야 얘네 상대를 뭘로 보는거야 와 정찰 안한다고 그냥 막 짓네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잖아 안갈거 같아 3시 먹으면 돼 3시 3시 먹으면서 한번 갈만하지 않아? 와 저 공중도 다시로 가는건가? 11시 벌칙 잡아봐 뭐야 벌칙 가두면서 먹어봐 아 아쉬운데 더 잡아야되는데 아 아쉬운데 아니 다시 갔어 없져봐 어? 그러게 그럼 좀 늦게 깨봐 3시 넥 펴봐 어 3시 넥 펴면 돼 야 넥 지현아 어차피 인구 190인데 190이야? 네 아 근데 이거 윤주민이 이거 뜬다 무조건 뜬다 이거 잠깐만 윤주민이 이거 뜬다 싸우러가게 아 막 싸워도 될거 같은데 이거? 아 옵저보 다시 아 아 근데 프로브 아니 일꾼 안붙이나 저기? 아니 그냥 막 싸워도 그완되지 않아? 옵저보 어딨어 공격 존나 많긴 한데 말만 그거 해봐 탱크가 탱크 한부대야 한부대 어어 여기로 기어 나온다? 아 근데 이거 돼? 아니 여기 배럭이라서 저쪽으로 나는 그냥 정면 앞마당 뜨는게 나을거 같애 어 나도 정면 뚫는거 아니 싸울거면 빨리 싸워야되는거 아니야? 테라님구가 쌓이는데 계속 아 싸울 자리가 없는데? 그냥 정면으로 싸워야될거 같은데 어디든 정면 꽂아 이 양반아 테라님구 160 됐어 2위로 160은 센데? 야 저거 그냥 싸워봐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일단 교환이라도 하는게 나은거 같애 테라님 내면서 손만 손만 펄츠 한번 코맨드 맞게 백 백 백 백 다 죽었어 개망한거 아니야 그냥? 개망했어 동호원 아니 이 여 에티 집에 가는거 보고 다섯 시마 좀 보여 이거 옥저버? 네 차라리 저 옥저버가 안 움직였어야cess는데 아니 그냥 캐리어 나 하지 대각에서 왜 타이밍으로 맞고 왜 하는 거야 얘는 캐리어 안 하면 못 이겨 옛날에는 맨날 이 상황 캐리어 하면서 다섯 씨를 몰라 캐리어 하려면 무조건 할 수 있어 다섯 씨를 알면 지금이라도 이기나? 지금 하려면 이겼어 테란씨가 140이에요 근데 저 다섯 씨를 일꾼까지 죽인다고 치면 인구가 없어요 테란 다섯 씨를 안 가냐고 이 양반아 와 어떻게 다섯 씨를 여기까지 가고 저희로 가가지고 일꾼 옮기는 것도 못 보고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지금 이길 수 있어 테란씨 잘 지웠는데 아 진짜 말도 안 되겠는데 테란이 도대체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형 제발 다섯 씨만 깨봐 엄마랑 일꾼이 되게 무서워 아니 좀 가봐요 윤중이 형 생각을 해봐 테란이 안 나오잖아 다섯 씨를 지금 너무 섹세해 이거 2분 더 캐면 못 이긴다 벌써 110 왔어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싸워서 소모 잘 시키면 몰라 탱크가 탱크가 근데 엄청 퍼져 있잖아 라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라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라인이 사기야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탱크가 아 다 너만 캔다 아 그만 캐라고 이제 185 포토는 잘 지웠다 11시 벌초 벌초 다 먹어봐 아니 이제 옵저버 다섯 씨를 갈 것 같은데 왜 그러네 다시 마당 찍었어 저것도 딱 봐도 마당 찍었지 에이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제 봤다 이제 봤다 테라 나온다 근데 나오고 보게 되네 이럴땐 질럿을 보내면 벌초에 막히잖아 다섯 씨를 봤다 응 봤어 봤어 근데 이제는 센터를 싸워야 돼가지고 어? 대박으로 싸우고 대승을 해야 돼 대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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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가 없다 아 삼협에 아니 다섯 씨를 지금이라도 좀 가봐 일단 깨긴 해야되는데 아 삼협이다 근데 이젠 진듯 차라리 나오기 전에는 깼어야 되는데 셔틀이라도 어떻게 써야되는거 아니야 리버가 없어? 항상 이러더라 윤중희 게임은 이번 게임하면 이렇게 막 싸우지를 못해 안절부절 하다가 다섯 씨를 빨리 가야할거 같은데 다섯 씨를 빨리 가야될 거 같은데 왜.. 다섯 씨를 빨리 가야할거 같은데 아 다섯 씨를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아까 저기서 셔틀를 터졌는데? 어 여기 스톰!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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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라데온 레트로 아포칼립스거든? 아 솔직히 자신이 없어 어? 자신 없어? 그럼 내가 할게 오케이 왜 라데온 태프가 어려워? 라데온 배터 ㅈㄴ 싫어요 어음... 울철아 너 이길 수 있어 라데온에서? 나 잘 이겨봐야지 뭐 맵 별로면 내가 할게 아냐아냐 이길만 해 내가 한번 이겨볼게 울철아 4킬만 하면 이겨 문제도 하나 있다 슈에가면 나락점 김민중이다 슈에가면 질 확률 33% 33%는 졌어 지옥이긴 하네 2킬정도 해줘야돼 최소한 아니 다섯씨 어떻게 병력 하나 정도 이렇게 먹을거야 아니 다섯씨 좀 가봐 아까 거기서 셔틀 잡혔잖아 트레이드 잡혔잖아 그냥 까먹었어 지금 까먹었다니까 그냥 까먹었어 아니 이거 드라곤이라도 더욱지가 지도에 커맨드가 있지않나 지도에 커맨드가 있지않나 지도에 커맨드가 무조건 있을걸 다섯씨 이제 간다 아 이제야 가는거야 지금 본거야? 아니아니 본지는 한참인데 3가스 캐리어 나 하지 진짜 무조건 이겼을텐데 왜 캐리어를 안했어 1승 했다고 지금 신났어 1승으로 만족한거야 1승으로 만족하면 안되는데 1승으로 만족했다 4승이면 만족해도 돼 4승이면 만족해도 돼 4승이면 만족해도 돼 아 진짜 오늘도 빡세겠구만 내가 이겨서 일단 테란은 다 없애줄게 테란 없애면 또 기석이 못 막아 테란 없애면 좀 편해질거 아니야 야 야 근데 이게 조금씩 끊기냐 렉이 한번씩 걸리는데 이거 윤중이 형 왜 안나오는거죠? 와 이렇게 게이트가 많아보여도 22 게이트인데 56 게이트는 어떻게 나온거야 공기 전설의 56 게이트 전설의 56 게이트 전설의 56 게이트 저 미머도 안보냈나보다 왠케 윤중이랑 하면 상대가 돈을 잘 파냐 왠케 왠중이랑 상대가 돈을 잘 파냐 왜 안나가 연중아 언제까지 두드러 맞게 EMP 좋다 오늘같은 날 쓰는거 많이 챙겨야지 김현종 기회였는데 이번 게임은 정말 신기하다 리플을 봐야겠다 82승 23패? 82승 23패?